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커피와 관련된 꿈은 일상에서의 활력, 일과 생활의 균형, 사회적 관계, 긴장감 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즐거운 휴식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커피가 꿈에 나타날 경우 그 상징성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꿈 속에서 커피의 상태나 마시는 상황이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커피 꿈은 흔히 활력이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현실에서 커피는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활력을 불어넣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음료로 여겨지기 때문에 꿈 속에 커피는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느끼는 기분, 커피의 맛과 향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커피 꿈의 해석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므로 커피 꿈은 사회적 관계나 대인관계를 상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면 이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현재 관계에 대한 무의식적 반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커피 꿈의 해석은 꿈에서 커피가 등장한 방식, 꿈꾸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방식, 커피를 함께 마시는 인물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커피를 마시는 꿈, 커피를 준비하는 꿈, 커피가 쏟아지는 꿈 등 상황별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일상에서 활력과 집중력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커피는 현실에서 피로를 잇고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꿈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현재 지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꿈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다면 이는 현재의 스트레스가 곧 풀리거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꿈은 목표를 향한 준비 과정이나 성취를 향한 기대감을 상징합니다. 커피를 내리며 집중하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목표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열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를 준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꿈이라면 이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커피가 쏟아지는 꿈은 일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꿈꾸는 이가 현재의 긴장된 상태에 있거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생활에서의 불안정한 요소를 암시합니다. 커피가 쏟아져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현실에서의 문제나 갈등이 가까워짐을 경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꿈은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꿈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인물이 중요한데 만약 친한 친구나 동료와 커피를 마신다면 이는 현재 관계가 친밀하고 조화로운 상태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커피를 마셨다면 이는 오래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바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식어 있는 꿈은 열정이나 흥미가 점점 식어가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커피가 차가워져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이나 흥미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동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커피 꿈은 보통 꿈꾸는 이가 지치거나 활력이 필요할 때 또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꿈은 에너지를 충전하고자 하는 욕구, 사회적 관계에 대한 반영,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점을 원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에너지를 주는 음료로 인식되기 때문에 커피 꿈은 일상에서 지친 사람에게 다시 활력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거나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태라면 커피 꿈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 꿈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꿈 속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는 상황은 관계 속에서 편안함과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대화와 상호작용이 필요하거나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커피 꿈은 때로는 일상에서의 변화를 원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커피가 쏟아지거나 커피를 마시는 중 불편함을 느끼는 꿈은 현재의 생활 패턴이나 일상적인 루틴을 바꾸고자 하는 무의식적 바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고 싶거나 새로움이 필요한 시점임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살해 일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의 커피를 마시는 꿈. 한 직장인은 최근 바쁜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꿈에서 지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장면을 보았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 기분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을 통해 그는 일상에서의 활력과 집중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새로운 친구를 사귄 사람의 커피를 함께 마시는 꿈. 어느 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 사람은 그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새로운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친구와의 관계가 조화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꿈 속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는 행위는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신뢰와 상호작용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 친구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 깊어질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3.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의 커피가 쏟아지는 꿈. 한 사람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으나 커피가 쏟아져 옷에 얼룩이 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현재 그의 일상에 대한 불만족과 일상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커피가 쏟아진 것은 그가 원하는 변화를 통해 더 활기찬 삶을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급 커피잔 세트를 선물 받는 꿈. 희한 선물을 받거나 행제를 하게 될 징조입니다. 기계로 커피콩을 가는 꿈.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듣게 되거나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기니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꿈. 앞으로 하는 일이 온수대통하고 잘 풀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커피에 침을 맺는 꿈. 당신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주위에 있음을 의미.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 누군가에게 커피 타주는 꿈.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암식 꿈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게 됨. 달콤한 커피를 마시는 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연인을 만나거나 좋은 애인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식은 커피 마시는 꿈. 현실에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음을 뜻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손해를 보게 될 징조로도 보이니 금전거래나 일처리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쓴 블랙 커피를 마시는 꿈. 자신의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아이스 커피 마시는 꿈. 냉 커피 마시는 꿈. 재물의 손해를 보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꿈.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암시. 스트레스나 불안 수준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에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원두를 가는 꿈. 연인과의 갈등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꿈. 윗사람으로부터 선물로 커피잔 한 세트를 받는 꿈. 실제로 친인척이나 친구에게 귀한 선물을 받거나 행제소가 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꿈. 평소에 가졌던 고민이나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좋은 일거리가 들어오게 됨을 암시. 그러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는데 물만 있고 커피가 없다면 실속이 없는 일을 하게 되거나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암시. 친구나 애인과 같이 커피를 마시는 꿈. 좋은 모임에 참석하여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친구나 애인하고 음식점 커피숍에 들어가는 꿈. 어떤 모임이나 동문회에 참석하여 즐거운 퇴제를 부르게 된다. 카페나 커피숍에서 모르는 이성과 같이 있는 꿈. 현재 자신이 무척 외롭다고 느끼거나 또 이성과 관련되어 피곤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 커피 마시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고 혼담이 있을 꿈이다. 또는 부탁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암시 꿈. 커피 맛이 쓴 꿈. 커피의 맛이 쓰거나 맛없게 느껴지는 꿈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암시 꿈. 커피 쏟는 꿈. 당신의 부지불식간의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암시. 커피 주문하는 꿈. 커피 사는 꿈. 일이 자신이 뜻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좋은 선거와 이득이 따를 것임을 암시합니다. 커피 콩 볶는 꿈. 결혼은 이슬 암시 꿈. 앞으로 안정적이며 평온한 일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커피 향기 맞는 꿈. 커피 냄새 맞는 꿈. 기분이 매우 좋게 커피향을 느껴졌다면 일상이나 휴식에서 편안한 상태가 지속될 것임을 뜻합니다. 커피를 내리는 꿈. 누군가를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커피를 마신 꿈. 강한 자극이나 신선함을 바라고 있음을 암시하는 꿈. 커피를 버리는 꿈. 커피를 버리거나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꿈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큰 차질이 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커피를 사는 꿈. 어떤 일이나 거래를 하는 데 있어 손해 볼 일이 없이 잘 될 것임을 뜻합니다. 일처리를 잘하게 된다는 의미의 꿈. 커피숍 카페에서 일하는 꿈. 인간관계에 있어 좋은 의미 따르거나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을 뜻합니다. 또한 앞으로 바쁜 일에 빠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몸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는 꿈. 현실에서 약속을 잡게 된다는 암시 꿈. 커피에 설탕을 타 먹는 꿈. 뜻하지 않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커피잔 깨지는 꿈. 커피잔이 산산조각 나서 깨졌다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거나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잘 뒤진했던 일이 중단되거나 계약에 차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피잔에 커피가 가득 있는 꿈. 재물이 굴러오고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탁자 위에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있는 꿈. 친구 집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즐거운 모임을 갖게 된다. 토론 세미나가 있다.